안녕하세요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입니다 마인드골프의 슬기로운 골프생활 제 10번째 샷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어떠한 정보를 아는 것이 힘이고 좋을 때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또 모르는 게 약인 그런 상황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아예 몰랐을 경우가 오히려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또 사전에 좀 미리 알았으면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정답은 없고요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골프에서는 어떠한 상황들이 이런 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건지 또 마인드골프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모르는 게 약인 그런 케이스를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라운드를 보통 하다보면 우리가 모르는 골프장을 가게 될 경우에 대부분의 아마추어 골퍼들은 새로 가는 골프장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갔던 골프장이더라도 18호를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기만 할 수도 있죠 마인드골프는 좀 독특한 그런 능력이 있는데요 한번 가본 골프장은 거의 다 기억을 합니다 심지어 예전에 그 미국 LPGA 기아 클래식 갤러리를 한번 갔을 때였는데요 어떤 선수 한국 선수였겠죠 유선영 선수였었는데 그 유선영 선수를 18월 동안 따라다녔었는데요 따라다녔던 그 라운드와 그 선수가 친 모든 샷들이 저녁때 이렇게 잘 때 생각해보니까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복귀도 되고 그래서 한 번도 쳐보지 않았던 그런 아비아라 컨트리 클럽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번 가본 골프장은 그렇게 이제 다 기억이 나는 좀 마인드골프 같은 사람 빼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갔던 골프장도 다 기억이 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처음 이제 라운드를 가던 아니면 그 공을 칠 때 여기가 T인그라운드 여기가 T인그라운드고요 여기 T마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코스를 치죠 여기 뭐 벙커도 있겠고 여기 페널티 에리어 여기 보통 예전 얘기를 하면 해저드라고 있죠 여기 페널티 구역이 있고 여기는 뭐 이쪽은 뭐 벙커가 있지만 아 벙커가 벙커이면 안 되겠네요 이쪽 벙커가 아니고 여기 나무가 있다고 치고 여기가 Out of bounds 오비 지역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칠 때 캐디들이 여기서 홀 정보를 얘기해 주죠 홀 정보를 얘기해 주죠 보통 캐디분들은 이러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골프장 오시는 분들이 이 홀에 왔을 때 티샷을 하기 전에 이동 중에 또는 뭐 라운드 티샷을 바로 하기 전에 설명을 하죠 또는 그 플레이어들이 캐디에게 물어봅니다 이번 홀은 뭐 어떻게 생겼어요 전장이 얼마에요? 2홀의 특징은 뭐에요? 아니면 뭐 페어웨이 가운데 이렇게 벙커가 있으면 이 벙커까지 거리가 얼마에요? 뭐 이런거 물어보죠 대부분 이제 설명을 미리 해 주죠 그래서 이번 홀은 뭐 전장이 뭐 350m 파4구요 왼쪽 벙커까지는 뭐 얼마고 이쪽 해저드까지 페널티 구역까지는 얼마고 오른쪽은 다 오비로 되어 있구요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마인드홀프 개인적으로는 특히 이렇게 안 좋은 위치에 대한 정보가 얘기를 안 해주는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고 처음에 얘기 드렸던 모르는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티잉그라운드에 올라왔을때 이 페어웨이 쪽만 주로 페어웨이에 어디를 공략을 해야지 만약에 그린이 이렇게 있는데 핀이 이쪽에 있다면 또는 핀이 이쪽에 있다면 그 상황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수 있죠 만약에 이쪽에 뭐 벙커가 이렇게 파여 있다면 이쪽으로 공략을 페어웨이에 가서 공략을 해서 원포 투포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공략을 한다든지 있는데 만약 캐디가 먼저 이 상황을 좀 해저드 페널티 구역하고 벙커 뭐 이런 오비 쪽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오른쪽은 오비이구요 왼쪽은 해저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페널티 구역이라는 말이 아직 익숙지 않아서 그냥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해저드라는 말을 좀 주로 많이 쓸게요 그래서 왼쪽은 해저드구요 오른쪽은 오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마추어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페어웨이 중앙에 칠려는 집중하려는 것 보다는 어느 쪽이 더 가격이 쌀까 본인한테 피해가 적을까 라고 보면 해저드가 이렇게 들어갔으면 해저드는 이제 거리에 대한 이득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저드 지역 근처에서 원래는 해저드 들어간 지점에서 기준점을 잡아서 측면으로는 모드클럽 후방으로는 한클럽 뭐 이렇게 구제를 받고서 하는데 우리 아마추어분들은 대부분 페널티 구역 해저드에 들어가면 뭐 들어간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좀 편안한 데 놓고 치세요 해서 이렇게 치거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이제 대회에서 없는 로컬룰 이렇게 해저드 T나 OBT를 이렇게 놔둔 이 지점부터 치게 되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왼쪽 해저드 들어가면 여기서 치는게 3타째지만 이쪽으로 OB로 들어오면 여기서 치는게 4타째가 되잖아요 아마추어 같은 경우 이런 정보를 받으면 내가 페어웨이 자실 생각보다는 어느 쪽이 좀 피해가 적지 왼쪽이 해저드니까 죽더라도 왼쪽으로 죽자 처음부터 살 생각을 하는게 아니구요 처음부터 죽을 생각을 하고 치고 있어요 가운데 잘 쳐서 세컨샷 두 번째 샷을 쳐야 될 상황보다는 왼쪽이 해저드니까 오른쪽으로 죽으면 안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죽지 않으려고 치는거죠 잘 살아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면 캐디가 주는 정보가 오히려 그 샷에 집중하는 것 보다는 또는 이렇게 이제 좀 안 죽을려고 치는 그런 상황을 만들다 보니 그 상황에 내가 뭐 안 죽을려고 해서 정확히 잘 칠 수 있으면 페어웨이 가운데 잘 치면 되죠 뭐 그걸 걱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정보는 TMI라고 하죠 투머치 인포메이션처럼 아마추어한테 들려지는 경우도 있고 마인드골프도 약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캐디분에게는 좀 직접 물어보는 거 말고는 얘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뭐 꼭 그렇게 되나요 뭐 다른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은 난 이거 꼭 정보 알아야 되니까 얘기해 줄 때 이렇게 들리면 어쩔 수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마인드골프는 모르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요 또 알게 되면 또 이렇게 또 의식을 하게 되고 또 우리의 두뇌가 사실은 스포츠고학에서 얘기하면 명사만 기억한대요 뭐 해저드 들어가면 안 돼 벙커 들어가면 안 돼 오비 가면 안 돼 그러면 해저드 벙커 오비만 기억을 한다고 하는데 긍정적인 마인드 이게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뭐 하면 안 돼 긍정적인 마인드로 보면 페어웨이에 떨어뜨려야지 내가 세컨샷을 잘할 수 있는 위치에 공을 보내야지 이런 명사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명사가 페어웨이 뭐 오른쪽 러프더라도 이쪽 오른쪽 그리고 그린에 공략해야지 뭐 이런 벙커에 빠지지 말아야지 뭐 이런 접근보다는 조금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우리가 보면 그 안개가 많이 낄 때 라운드를 하다 보면 오히려 안개가 꼈을 때 안개가 꼈다라는 건 뭐예요? 앞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죠 앞에 안 보인다라는 거는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면 이 위험한 위험한 오비나 해저드 이런 것들이 어디인지 모르고 보통 이제 나무로 된 이런 화살표 같은 거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해 놓죠 바닥이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이 방향을 어디로 놓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을 보고 이제 치라고 하는데요 이 앞에 이쪽은 다 이제 그 안개라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서 이렇게 칠 때 오히려 성적이 좋다가 안개가 싹 해가 뜨면서 거치면서 스코어가 늘어나는 그 현상이 있는데 그런 현상도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제 연연하고 오히려 이제 이 화살표 하나만 있는 그 방향 보고 앞에 가진 오리무중 같이 아주 하얗게 돼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샷에 집중해서 좋은 결과 있었던 경험도 좀 있습니다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오늘은 그래서 어떠한 정보가 더 많은 것이 오히려 나한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적은 것이 도움이 될지 인데 마인드골프 개인적으로는 어 너무 많은 정보가 있는 것 보다는 그 자신만의 어떤 샷에 그런 플레이 패턴대로 집중하고 평상시 루틴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그 모르는 게 약인 그런 측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하나의 뭐 팁이구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자신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차원에서 오늘 슬기로운 골프생활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이상 골프 이벤젤리스트 마인드골프였습니다 항상 배려하는 골프 하세요 Don't worry Just play mind golf Bye Bye